제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까지 6명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피해 신청을 한 10명을 심의한 결과 6명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피해 금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는 45명이 전세보증금 34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 신청을 했고 현재 35명에 대해 피해 사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